이 글의 수제는 숲의 골짜기에서 길을 잃은 천리입니다. 숲의 골짜기가 있었고, 천리는 이른 아침 안개를 뚫고 그곳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햇빛이 드리워진 높은 절벽, 우거진 잡초, 산딸기 덤불, 그리고 나무들 속에서 골짜기는 모두 똑같아 보였습니다. 그는 주변을 잠시 헤매다가 산 중턱에서 진흙에 씻겨져 이 글의 수제는 아기의 실종과 수색입니다. 앤과 마코의 편안한 집은 즉각 범죄의 현장이 됩니다. 앤은 거실의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누군가 그녀의 어깨에 담요를 둘러주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몸을 떨고 있습니다. 경찰차가 집 밖 거리에 주차되어 있고, 그 차들의 빨간 불빛이 번쩍이며, 앞쪽 창을 통해 깜빡거리며, 색은 옅은 벽에 둥근 원을 그립니다. 앤은 소파에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고, 마치 그 불빛들에 의해 최면술에 걸린 듯 앞을 응시합니다. 마코는 갈라지는 소리로 아기가 생후 6개월의 금발머리이고, 눈이 파랑색이며, 약 16파운드의 체중이고, 일회용 기저귀와 무늬 없는 옅은 분홍색의 한 조각짜리 아기옷을 입었다고 경찰에게 아기에 대해 간단한 묘사를 해주었습니다. 집 안에는 지혜복을 입은 경찰관이 무리지어 다닙니다. 그들은 흩어져서 체계적으로 집을 뒤지기 시작하지만 아기는 사라졌습니다. 이 글이 소재는 딸 아이, 친구의 미심쩍은 태도입니다. 내 딸 손드라에게 결코 나를 똑바로 쳐다보지 않으려는 6학년 친구인 한 명, 우리는 그녀를 엠마라고 부리려 합니다. 가 있었습니다. 엠마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지만 그녀가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나에게 주었습니다. 나는 방과 후에 먹는 간식을 부엌에서 주었을 때 그녀는 위층에서 먹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아이들이 볼 수 있는 바깥에서 놀기를 제안하면 그녀는 손드라가 집 안에 있는 오락실에 머물도록 부추겼습니다. 그는 거의 미소를 짓지도 않았으며 혹은 제발이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나는 우리 집 옆에 있는 거리에서 지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주인의 신분 증명서를 찾기 위해 그것을 열었을 때 그것이 엠마의 엄마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지갑에는 또한 현금 600달러가 들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나는 엠마의 엄마에게 전화했는데 그녀는 감사하다는 말도 없이 그 지갑을 가져갔습니다. 그 일은 손드라의 엠마와의 관계를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내 느낌을 더 분명히 해주었습니다. 3. 이 글의 수제는 파도로 인해 생명이 위급한 상황입니다. 아니야 이것은 단지 폭풍의 눈이야. 폭풍의 조용한 부분이지. 그리고 그것은 당장이라도 다시 나빠지기 시작할 수 있어.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바로 그대로 바람은 더 강해졌고 나는 대양을 내다보았습니다. 내 인생에서 본 것 중 가장 큰 파도가 우리의 배를 향했습니다. 나는 무서웠습니다. 나는 계단을 향해 움직이지 않고 그저 거기에서 파도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번개의 번쩍임이 나를 멍한 상태로부터 깨울 때까지 나는 마치 슬로 모션처럼 움직이는 크고 어두운 파도를 보았습니다. 그 파도는 놀라운 힘으로 보트를 강타해 나를 넘어뜨려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나는 뭐라도 붙잡기 위해 손을 뻗었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는 곧 내가 대양 안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는 온통 파도였습니다. 나는 옆에 물 위에 떠있는 뭔가를 보았고 그것을 붙잡고 살기 위해 매달렸습니다. 한글자막 by spouse